반쪽이 위아래로 할거에요 뗄거에요. 사이상을 찝어준걸로 할거에요. 그래서 사이는 비워놓을겁니다. 한번 뒤집어 줄게요. 한번만 살짝 뒤집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UP 요게 아니에요 매번할때 이렇게 누르시는데 UP 하면서 공기 빼고 하면서 옆에 공기 그냥 찝으시는게 아니구요. 공기 빼는거에요. 했죠? 올렸어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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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어떻게 하나 하시고 하나 하시고 돼요. 저는 그냥 두개 같이 할게요.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딱 터지지 않게 한번 했구요. 다시 돌려서 이쪽으로 이제 공기를 뺐어요. 그러면 이제 잘라야죠. 이렇게. 그럼 하나하나씩 빼는거에요. 하나씩. 얘네도 살려야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감싸듯이. 조이스타를 감싸듯이. 이렇게. 공간에 너무 뛰었죠? 좀 붙이면 되겠죠. 한입 크기로. 다 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입 크기로 딱 맞춰서. 요렇게. 요런 스타일로. 저는 요런 스타일로 합니다. 하겠습니다.